진보된 헬기인가라고 모르면 진보된 헬기 맞습니다 기존 헬기에 비해서 확연하게 더 좋아진 게 있냐고 물으면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개씩 뜯어보면 그래도 디테일한 창의성이 엿보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테일 드라이브 시스템 테일 구조가 하나의 블록으로 테일을 완성합니다 파티컬 피는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베어링은 각각 넣는 구조 견적이 얼마나 취약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다만 테일 구조가 조금 더 혁명적인 시스템인 건 맞구요 두 개의 드럼으로 벨트를 눌러줍니다 그래서 톱니에 벨트를 감겨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어진 그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테일 유니트 자체는 특별할 건 없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혁명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바디 프레임 입니다 프레임은 보시면 전반적으로 정말 얼기설기하게 어느 부분에서 보더라도 안이 허헌이 보일 정도로 뭔가 이렇게 약해 보이면서도 단단한 어떤 그런 구조입니다 사실 떨궈보기 전에는 뭐라 말을 못하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을 때 어쨌건 2단 프레임 중에서 배터리 홀딩 부분에 해당하는 다운 프레임 밑에 쪽 프레임은 좀 사실 낭창낭창한 부분인데요 위쪽은 굉장히 단단하게 되어 있고 몇 가지 정말 혁신적인 부분 중에 하나 그걸 말씀드리면 붐 홀딩 시스템이 보통은 여기 이제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붐을 잡아주는 구조 말이죠 여기는 알루미늄 구조로 되어 있구요 금속 구조로 되어 있고 여기에 나사를 꽉 조여 가지고 붐을 물어 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기 여기를 두 군데서 잡아서 두 개 나사로 이 금속 프레임이 붐을 잡아서 꽉 잡아주는 시스템이구요 금속하고 금속 두 개 다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금속이 금속을 잡아주는 구조입니다 요거는 뭐가 더 낫냐고 물으면 전 잘 모르겠어요 다만 배터리 트레이 시스템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빼보면 굉장히 부드럽구요 프레임은 정말 아니 얼기설기 할 정도로 정말 약할 수도 있지만 경량화에 정말 많은 신경을 쓴 느낌은 듭니다 베어링은 3단 고정 베어링으로 되어 있어요 마스트 셰프트를 3단으로 잡아줍니다 아래 중간 중간은 통짜라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싱크라고 하죠 베어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베어를 워낙에 마스트 셰프트 베어를 잘 봐야 됩니다 다른 해기들은 조립할 때 이거 두 이거 통짜라 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두 개의 베어링이 일자에요 그러니까 일자 위에 있는 두 개를 얼라인을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밑에는 자동으로 떨어지는 구조구요 여기도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기어를 위아래 베어링, 베어링도 위아래로 살짝 움직일 수 있도록 유격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중간에 와샤를 따로 꼽지 않고 이 메인 기어가 놀지 않도록 밑에 베어링을 올려서 잡아주는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단 베어링 블럭은 그냥 자유롭게 움직여서 유격을 잡아주는 용도로 활용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만들어 주면 베어링 위쪽에서 잡아주는 홀더가 보통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얘네는 위에도 홀더를 만들었구요 밑에도 메인 기어를 위아래로 잡아주고 그러니까 이제 마트 샤프트가 위아래로 어느 방향으로도 정말 한치의 유격이 없도록 만들어 준 그런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구조는 생략하죠 여기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위아래로 잘 잡아주고 있으면 이걸 생략하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가는 스핀델을 고정하는 이 나사가 보통은 와샤를 대고 볼트를 채용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넓정머리 볼트를 따로 아마 이거는 얘네들만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 같아요 이 넓정머리 볼트 넓정머리 볼트를 따로 만들어 놔 가지고요 얘네는 이거 볼트 분실하거나 뭐 잊어버리는 경우에는 얘를 사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긴 합니다 그거는 조금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고 재밌습니다 이거는 뭐 와샤 쓰고 안 쓰고 차이가 딱히 없어 보이는데 헤드 그립에 있어서 하나의 가장 큰 차이는 베어링을 하나 더 쓰더라구요 그러니까 스와시 보통 스와시도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 그립 쓸 때는 제가 베어링 하나 빼지 않을까 싶었는데 보통은 베어링을 안쪽에 스핀델이 있으면 2단으로 베어링 되고 그 다음에 슬러스트 베어링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너트로 조우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의 베어링이 더 들어가요 그래서 조금 더 어떤 원심력으로 그립이 벌어질 때도 조금 더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 외에 뭐 특별한 건 없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구동계가 돌려보면은 700이 구동계 못지않게 부드럽구요 베어링이나 이런 것들의 유격이 정말 1도 없는 정말 꼭꼭 들어맞는 시스템은 정말 뭐라고 할 게 없구요 700이를 제가 요즘 많이 뜨는 엑셀파워 제품도 제가 만들어 봤는데 확실한 거는 엑셀파워 제품보다는 한수위인 거는 맞구요 옥시나 고블린 보다도 저는 한수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드는 제일 큰 이유는 딱 하나만 말씀드리면 링스 만들면서 제가 제일 불편했던 점이 링키지거든요 옥시 헬기 만들면서 제일 불편했던 점이 링키지에요 링키지는 너무 뻑뻑해요 너무 뻑뻑하고 볼핸드도 너무 뻑뻑하고 했던 게 있는데 얘네는 볼핸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드럽구요 1A 베어링도 굉장히 부드럽고 특히 메인기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이거 메인기어 제가 옥시 헬기는 뭐 가라도 보고 티렉도 가라도 봤는데요 정말 부드러워요 정말 부드럽고 이거는 뭐 CNC 기술력이 좋다 이거 말고는 표현할 방법이 없네요 여기까지 조립 완성 리뷰 제가 해드립니다 나머지 서버랑 기자재 이제 얹어야 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다 하는대로 다시 영상 만들구요 네 확실합니다 한단계 진보된 헬기는 맞습니다 제가 옥시 헬기 만들어보고 온라인이나 가우 헬기 만들어보고 옛날 헬기는 이제 안되겠구나 못 만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트롯 만들고는 얘는 혹시 고블린 보다 또 오히려 나온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얘네는 아예 처음부터 스위스 선수들이 나와서 퍼포먼스 헬기만 만들겠다고 딱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700급, 600급 정도의 이상의 퍼포먼스 헬기만 아마 만들 거예요 얘네는 미니급 헬기는 아마 안 만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눈여겨봐야 되는 회사입니다 저 하나 여러분 말씀드릴 거는 구매는 제가 저 J3합이라고 해서요 거기 J3합이 이재용 선수 옛날에 옛날 분들은 아마 아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요 J3합이 통해 가지고 구매했습니다 혹시 구매 원하시는 분 있으면 J3합이에 유선으로 연락하시고요 정식 수입은 안 한다고 합니다 단 이제 유선 연락이 오신 분들은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혹시 구매 요청하실 분들은 그쪽 통해서 하시면 해외 직구 가격보다 싸게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태국길에 이러고 있는 거 보면은 이제 거의 생활입니다 이게 연습도 아니고 생활? digitale 인간관이라는 거 봐요 자가 capit day